안녕하세요. 오늘은 초등학교 문방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. 추억의 문방구. 요즘 문방구가 잘 안되죠. 윤석원 키움 히로이즈에 당첨되셨네요. 야구를 하는 학교입니다. 그렇지 예쁘게 편네. 네. 어릴 때 이 학교 앞에 많이 왔는데. 자, 학교 운동장 잠깐 보고 가죠. 야구부가 있기 때문에 펜스를 쳐놨습니다. 여기 롯데 선수들이 많이 어릴 때 운동한 곳입니다. 롯데야구.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체육시간에는 체육관이 있고. 그때로 돌아오고 싶다. 저 산이 너무 이쁘다. 오늘 구름이랑. 가이드 집중해주세요. 여기 초등학교. 추억의 초등학교. 학굴목. 문구점이 많이 없어졌네요. 오늘은 토요일이어서 문구점을 안합니다. 그렇지만 꽃도 예쁘게 피어있네요. 이 빨간꽃이 무슨 꽃이죠? 빨간꽃은 네. tranqu이 작은 꽃을 좋아해요. 아이씨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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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, 대현동 아파트 시세 한번 볼까요, 또? 빌라가 많아서 매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빌라는 보통 한 2억 전으로 해서 끌기 가능하네요. 자, 원두 주택은 예쁜 주택. 싹이 낫네요. 3억 8,500밖에 안 합니다. 괜찮네요. 저장 잡힌 거 아닐까요? 자, 여기도 벚꽃길이 예쁩니다. 네, 대현초등학교. 네, 대현초등학교.